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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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제가 워낙에 좀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래도 선배님들과 잘 어울려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음악하는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또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감성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조합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정말 저희 케미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꼭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수정씨가 와 잘 먹어요 정말로 걸그룹이면 잘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진짜 잘 먹고 거의 먹방을 찍었어요 이게 먹방인가 할 정도로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나이 듣고 깎아 놓았어요 너무 레트로해져요 리액션도 레트로하고 굉장히 고수합니다 이게 뭔가 어리고 아이돌이라는 생각들은 약간 손익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고수하고 털털해서 그래서 더 재밌게 또 믿고 싶은 말과 같이 hoch할 것 같아요 살짝만 ف Hillary는 además 잘 겪었던 건 아니ETH 이렇게 COMING 좀 있으신 쫓아 batt autism 좀 쪪 anf고 wenn 저거 쳐다보ены 되게 다른科운 감사합니다.